네, 우리 은광원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우리 친구 이렇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네, 인사드려요. 그때 저랑 산책을 샤워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 메리 크리스마스 해. 말로. 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employees 20199 to 2019 runcent 축하드립니다. 요 주시경 commissionорт 축하드립니다. edu,